현관문에 들어가면 좌측에 그량직한 신발장이 있고요. 방실, 정면에, 이렇게 정면을 보이고, TV자리가 좌측에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주방구, 냉장고자리가 보이고요. 안산빌라, 와동빌라,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은 열두자 나오고요. 체량이 아주 좋고요. 안산빌라, 와동빌라, 첫번째 작은방, 열두자, 널틱합니다. 메인화장실, 깔끔하고요. 안산빌라, 와동빌라, 두번째 작은방으로 가볼게요. 네, 여덟자 반 정도 나오고요. 안산빌라, 와동빌라, 페란다가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이랑 이렇게 메인 에어컨은 두고 가시거든요. 아주 세곤데요. 다시, 이걸 옵션으로 쓰시면 되고요. 심플데도 새로 싹 수리해 있고요. 안산빌라, 와동빌라. 전체적으로 온수리를 해서 깨끗하고 체감도 좋습니다. 안산빌라, 와동빌라. 음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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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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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